안녕? 제 이름은 웨스티예요. 우리 가족들은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. 근데 가족 식사할 때는 왜 저만 저리 가 있으라 그러는 거죠? 웨스티, 같이 밥 먹자. 건사료 대비 4분의 1 칼로리, 40여 개 영양소에 균형 잡힌 시저. 가족이 별거예요? 좋은 거,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게 가족이지. 강아지까지 행복해야 진짜 가족 식사. 시저. 11살 이상을 위한 시저 시니어가 새로 나왔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